여러분들이 오류를 저지른 경우가 있는데 아는 거를 계속 다시 해요 의미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시험은 점수를 올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계속 줄여야 돼요 물론 시험날을 잊어버릴 것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계속 기억을 되살릴 필요는 있겠지만 그 이상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유희예요 공부를 이용한 유희일 뿐이고 시험은 고통의 과정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점수가 늘어요 점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 계속 없애가는 과정이에요 시험 합격이라는 것은 이런 걸 하나를 잠깐 시간을 투자해서 완전히 정복했다 그건 굉장히 박수칠이래요 그 시간에 아는 것을 10번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됩니다